큰 추위 없는 겨울날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가 영하 3도로 평년 2맘대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북 북동산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지나겠고 중부지역과 대구는 오전 한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아침기온 대부분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지역기온입니다. 서부지역 예천의 아침기온 영하 8도, 김천 영하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중부지역 의성의 낮기온 6도, 대구와 청도는 7도로 낮에는 평년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동부지역 경주의 아침기온 영하 4도, 낮기온 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설 당일에는 경북 내륙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